네 오늘의 시그널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아까 사멘터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 주말이어서 용선 아이파크몰에 틴니핑처럼 꾸며주는 데가 생겼대요. 거기 딸 있으시면 데려가서 노시기 바라고요. 성일 하이텍은 지금 폐배터리 회상만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또 여기서 나왔느냐? 왜 갖고 왔느냐? 지금 유럽에서 미국의 IRA법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유럽의 IRA법이 발효가 됐어요. 근데 여기 그런 의미가 뭐냐? 결국 중국이 히토류라던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 가지고 지금 이게 장난질이라면 장난질. 자기가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자꾸 우리나라에서만 나는데 자꾸 우리나라를 반도체 동맹에서도 빼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만약 압박을 하면 너네 히토류로 무슨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안 준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네? 하면서 미국, 유럽이 그러면 너네 아예 밸류층에서 다 빠이바르겠다. 그럼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중국 쪽으로 공장 인건비 싼 대로 계속 모는 정책을 하겠다. 서로가 이제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IRA법으로 미국 브랜드 차,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줘서 다 끌어땡겨버리니까 유럽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럽판 IRA인 여기 이름은 CRMA예요. 뭐가 이렇게 다 영어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핵심 원자재법인데 이걸 발표했어요. 그런데 IRA든 유럽판 CRMA든 이게 발표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중국산 그 원재료 그 부분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부각되느냐. 우리나라가 폐배터리에서 재활용해서 파는 원료. 그게 굉장히 귀중해져요. 왜냐하면 당장 중국이 뽑아내는 히토류를 중국처럼 똑같이 광산을 다 파헤쳐서 환경오염시키면서 미국, 유럽 땅에서 뽑아내기가 어렵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지금 기존에 돌고 있던 폐배터리 이제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수명이 다해서 폐배터리가 나오면 거기서 최대한 원료를 추출해서 그걸 다시 쓰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지금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성일하이텍이랑 MOU를 맺었죠. SK이노베이션이 수산화 리튬 해수 기술이 있어요. 얘네는. 수산화 리튬이 이제 리튬으로 가기 전에 수산화 리튬 단계에 있죠. 근데 그 수산화 리튬 해수 기술이 있고 성일하이텍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NCMA, NCA니까 니켈, 코바트, 망간 이거 해수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랑 SK이노베이션에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윗단으로 가면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LNF가 윗단에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있죠. GM, 포드무, 현대차, 기아, 테슬라랑 손잡고 이러죠. 근데 이 뒷단에는 또, 뒷단으로는 또 이렇게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밸류체인이 딱 보이죠.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 성일하이텍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원료를 추출해서 배터리 회사, 양극재 회사, 배터리 회사로 가고 그다음에 완성차 회사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도 그동안 부각이 됐던 앞에 밸류체인 연결고리에 얘도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일하이텍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유럽판 IRA법 CRMA가 발효가 된 게 우리나라 폐배터리 회사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일하이텍같이 지금 거론되는 거로는 3개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다. 지금 폐배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5명 중에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판 IRA법 발효로 인해서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성일하이텍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가격 지금 이것도 좋습니다. 2020년도 9월까지 너무 달리는 바람에 이거 좀 과한데 그랬는데 아주 좋게 조정이 나와줬어요. 지금 그래서 9월달, 작년 9월달부터 지금 1, 2, 3, 4, 5, 5개월 조정을 거쳤죠. 거친 다음에 거칠 때 보면 계속 21선을 맞고 떨어져요. 왜 맨날 월봉 보여드렸다, 일봉 보여드리느냐. 성일하이텍은 상당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보는데 21선을 계속 부딪히다가 보시면 22선을 뚫고 뚫고 지금 W자, 쌍바닥 이런 게 나왔죠. 이게 추세 전환이죠. 지금 5개월 동안의 하락세를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서 못 잡으셨던 분들 그런데 성일하이텍은 좋아 보여서 그 관심 포트폴리오에는 여기 편입을 해놓으셨던 분들 이제 이럴 때 관심을, 이럴 때 행동 개시를 해야 되는 거죠. 행동 개시. 관심, 그거 똑같죠. 내가 예를 들어 이성을 여러 명을 놓고 어장가리를 하고 있는데 공략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가 온 타이밍은 기술적인 모습으로 잡아야죠. 아까 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어떤 그녀에게 꽃다발을 줄지 성일하이텍은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유럽판 IRF법 수혜가 기대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일하이텍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